마지막 thinks 사실 꼼만 찬찬이야 힘 하나도 안 주나? 장난치잖아 연습하네.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말해. 보여주는 거야. 그럼 공연 때 이렇게 할 거나 소리잖아. 돌았나? 제대로 돌았네. 야 이러면 홍성공원 가가지고 거기 무대 쭉 끝난데 위해서도 공연 못하겠다. 쭉 팔려가지고. 스타트부터. 히메가야 하나도 없이 야 오프닝에 스타트를 있다 오랄까? 누가 보냐네. 집에 가겠다 야 다. 아까 한 놈씩 봤는데 한 놈씩 봤는데 그것대로 못하나? 지금 한 놈은 다리 다쳤고 두 놈은 나한테 욕먹은 애들이네. 그러니까 세 놈이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정신 집중하고 제대로 해라, 알겠나? 네. 하이 Bangladesh 너너로 더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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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lose now or I want some now Let's go 전기 같애 내가 원인 그려져 지금 전용한지 네게 우리 기회가 오르셔 너도 못이 그래 여기도 주가 우리의 음료를 더 걱정하는 대로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내기 풀기 너이 짓여 와라니 어둠기를 걷는 데 단단 말은 좀 위하자 Yeah, yeah 소원의 베이질 내 사랑하는 지금 자 그 고락이 있으론 가지고 말아 내기 끄면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너무너무 잘 봐서 그는 짓을 내게 너무너무 잘 봐 나 엠아 좋아 옆에 안 봐봐 우리 아니잖아 엠아 썸구나 들어가라 5. 5. 5. 5. 5. 5. 잘 맞춰. 6. 6. 5. 5. 5. 6. 6. 6. 6. 좀 딴 불리지 마라. Oh, amazing 너무아 나 Oh, so sh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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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You're so prett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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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만 마신한 신축 세자 마신혜 바다 하나 너 냐고 내 손 인기 커져 진짜 목적한 난 널 день 무만이 고려하고 마가벗어 넘어 OM 다이빨 mamma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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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가 늦 야 본소감 어떠니 말해봐라 멋있나 박수 나오나 얘기해봐라 어떠니 너 여기 단체 연습 한 번도 안 했어? 거의 한 번도 안 한 수준인데 이거 지영아 움직이고 쉐이크 이따구로 하나? 아 이건 공연곡에 넣지도 못하겄다 야 엉망진창이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엉망이다 놀랬다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뭐지 이거? 상담하네 연습 안 했어? 진짜? 단체 연습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한 번만 했어 한 번 했어? 네 언제 하려고 이때까지 한 번만 했어? 다른 애들 보고 있을 때 여기선 충분히 단체 연습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지금 5시부터 지금 몇 쉬고? 10시 다 돼 가는데 저 안에서 단체 연습 아무도 안 했나? 개인 연습하고 먼저 한 놈들하고 같이 단체 연습 해봐야 되는데 아이가? 뭐 했는데? 개인 연습만 죽어라 했나? 개인 연습 하나도 마음에 안 들던데 단체로 쓰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될까 얘가? 한 놈도 마음에 드는 놈이 없던데 뭘 안 먹어 도대체? 오늘 잔소리 들으려고 작정하고 안 나 전부다?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왔어? 야 영상 다 찍었다 너 한 번 봐봐라 어떤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구나 와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 아들 놀랍다 놀라워 진짜 공연반? 너 공연반이가? 쪽팔린다 씨 나오나? 나오나? 준비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집어에 그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습해라 이 안무 준비해 연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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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일자 어깨를 잡나 어깨를 잡아야되나 허공에 잡나 너 허공에 잡는 사람 손 들어봐라 와 아까는 허공에 잡는데 자리 뭔데 이거 대칭 아이가 대칭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볼 때 이대형 써서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 너고 뭔 말인지 알겠나 일자도 아이고 대형도 아이고 어깨를 어떤 놈 잡고 어떤 놈은 잡고 뭐하자는거지 너 공연에 대한 자각이 없나 재롱 잔치 하나 재롱 잔치 하나 야 그 동작에 그렇게 해야되면 그걸 제대로 해야될거 아니야 안하고 대충 넘어가서 되는게 있어 남들도 대충 봐줄거라 생각하나 근데 왜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뭐하자는거고 지금 시간 많나 너는 하루 남겨놓고 연습하는게 너의 취미인가 봐 내일 연습 일정 잡았나 연습하기로 돼있나 연습하기로 돼있나 오늘 연습이 끝이 가 내일 약속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없나 뭔데 3시에 뭔 약속 그 약속이 아니라 쇼 보컬수업 보컬수업 몇시간인데 3시에서 4시에 듣는거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겠다는거야 안하겠다는거야 지금 3시에서 4시에 끝나면 갔다와서 연습을 하겠다는거야 안하겠다는거야 지금 이거 보는데 의미가있나 내가 5시부터 지금 뭔지라라는거고 지금 뭔 요술은? 너 이거 지금 언제 이거 필스펙션 언제부터 됐는데 내가 내가 리아가 못하면 말도 안한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못하면 말도 안해 뭐야 그 전부터 있는 애들 그게 뭘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있는거 뭔데 박자도 안맞아 내가 안맞는 부분부터 긋고 넘어갔자매 있잖아 리아가 가운데서 가로 빠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안맞아 뒤에 라인이랑 앞에 라인이랑 대칭이랑 이쪽 라인 이쪽에서 하는 안무 다르고 이쪽에서 하는 안무 다르고 이쪽에서 하는 안무 다르고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맞아야될거 아니야 박자가 하나도 안맞는데 어느 부분 말한지도 모르겠지 어디가 안맞는지 어떻게 알겠어 연습을 그정도로 안하는데 뭐하는거야 이거 지금 댄서학원 다니는 아들 맞나 동아리 아들보다 더 못하나 영상 그만 찍어주고 연습실 2많이 쓰게 하는데 연습실 2많이 쓰게 하는데 연습이 딱으로 밖에 못하는거야 실력 없는 아들만 뭐하나 실력 없는 아들만 뭐하나 해봐라 다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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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길을 속도로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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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igh 전혀 더 빨리 I'm so so high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특별한 나로 변해 다시 해라 이번에 반짝 하나도 안 만나 엉망진창이야 야!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보는 사람이 말해봐라 너가 또 단체 연습 안했나? 한 명씩 본다니까 개인 연습만 죽어라 했나보네 개인 연습했는 것도 맘에 안들던데 똑같다! 남자에게 너네랑 뭐가 다르노? 너가 여기 앉아서 남자에게 했던 거 봤지? 어떻도? 너무 잘하나? 댄스팀 같나? 너가 무슨 댄스팀이고? 야! 너가 적어도 원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되는 거 아이가? 오늘 한 명씩 본다 했나? 안 했나? 그럼 한 명씩 보면 단체로는 안 볼 거라 생각했나? 너가 한 명씩 나가서 오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아? 아니잖아? 그럼 한 명씩 연습 안 한 거는 뭐고 단체로 맞췄을 때 각자 정확하게 알고 하라고 개인 연습 시킨 거 아이가? 그러면 열 놈이면 열 놈, 여섯 놈이면 여섯 놈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이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같은 박자에 같은 동작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떤 놈은 엠박이 하고 어떤 놈은 적당히 앉고 어떤 놈은 대충 앉고 어떤 놈은 확 앉고 이렇게 하면 되나? 군무가 아이가? 뭐고 이거?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건 막 한국도 올릴 고개 없는 거 도 못하노? 뭔데? 왜 도 못하는데? 개인 연습이라 했을 거 아이가? 왜 도 못하노? 안 봐도 비디오도 아디오스 완전 난리 부러스겠네 진짜 와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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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나? 잘 맞나? 10시 더 넘어 진짜 짱나네 야 나와 아디오스 해봐 아디오스 해봐라 야 진짜 황당해 내일 난 못 나온다 이거 마지막이다 내가 봐주는 거 진짜 진짜 이 상태로 무대 올라가게 생겼네 진짜 진짜 이 상태로 무대 올라가게 생겼네 진짜 진짜 좋네 뭐 어느 정도는 못해야지 봐주지 제가 봤을 때 날씨 엘리트 드디어 이 상태로 미치겠다 길어 괜찮아 이로와라 나 보이잖아 넌 날 잠겨지게 해 나를 맘돌기 반대 넌 날 질러지게 해 바리오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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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 바리오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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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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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